오늘 어땠어? 별로였어 오빠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어디가? 그냥 내가 오빠 처음 봤을 때도 있었던 그런 거 나만 아는 거? 다른 사람들도 그거 알아야 되는데 죽고 싶냐 오늘 어땠어? 나한테 그런 거 다 물어보네 나한테 그런 거 다 물어보네? 나한테 그런 거 다 물어보네 나한테 그런 거 다 물어보네 나한테 그런 거 다 물어보네 나한테 그런 거 다 물리자 나한테 그런 거 다 물리로 감사합니다.